여 wieder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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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가다, 가다 가다, 가다 가다, 가다 가다 가다, 가다 가다, 가다 가다,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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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고증금을 보차릴 돈인데 항공으로 꺠야 돼가지고 어 맞다 응 승윤아 나 가방을 안 가져서 그런데 돈 좀 이 가방을 좀 먹자 응 금액 크니까 좀 잘 챙겨놔 얼마나? 300만 원 너무 무서운데? 아니 나 가방 없어서 나도 무서워 아 내가 깜빡하고 안 가져와 지간만 들고 왔어 가방 꼭 안고 겨드랑이 튀고 있어 진짜로 그러네 알겠어 좀 이따가 줘 떡볶이 많다? 먹고 가자 응 먹고 가야겠다 네 이수빈 어? 돈 꺼내 간다 응 가방이었다 넘었었나? 응 어딨어? 어? 꺼내봐 꺼내 꺼내 뭐 없는데? 뭐 꺼내? 가방 뭐 장난하지 마라 뭐 장난해 장난하지 마라 너나 장난하지 마 어디 갔어 나 아까 그거 그대로 냅놨잖아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아니 진짜 하지마 내가 계약해내려고 했잖아 진짜야? 진짜 없어? 네 어디에 있어 장난하지마 진짜 너 잠깐만 너 잠깐만 아니야 왜 왜 나 아까 그대로 여기 있었잖아 장난하는 거지? 아니야 장난하는 거 아닌데 아까 여기 언니가 돈 맡겼는데 혹시 봤어? 너네 장난하는 거 아니지? 우리 계속 저기 있었는데요? 빨리 가져와 왜 이래 어? 진짜? 돈이 없어진 거에요? 어? 내가 얘한테 계약금 맡겨놨거든 300만원 어? 장난하지 말고 가져와 장난하지 말고 어? 언니 진짜 없었어? 나 아니야 뭐 어디에 있어 내가 어디에 있어 와 좋겠다 언니 나 이거 음식점 어디에 두고 왔나 봐 와 여기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아까 떡볶이 먹다가 나 갔다와볼게 아 미안해 미안해 박수 진짜 장난 아니야 너? 나 장난 아니야 와 나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어떡하냐 언니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언니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빨리 울지 마요 빨리 울지 마요 빨리 가보자 이거 빨리 와야죠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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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지영이 장난치는 거에요 장난하는 거야? 장난하는 거야? 아 씨 이 방 진짜 돈 안 올리네 아 미안 아 미안 300만원 1억원인 이수빈 언니 언니 근데 이거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? 제가 말해줄게요 이거를 저희한테 말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내가 들고 갈 테니 바람을 잡아라 아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와 진짜 봐봐요 돈을 300을 뽑아요 어 뽑아가지고 어 여기 있었어 이러면서 지영언니 당황하겠지? 살았다 이렇게 내가 가져갔는데 이게 하 하 사르비아 사르비아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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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 사르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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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제대로 왜냐면 저희도 지영언니한테 당한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번 꺼는 진짜 그러면은 돈을 인사 뽑자 다시 뽑아야지 자 야 야 야 나 진짜 자 뽑은 거 알지? 야 근데 돈이 좀 있다 아이 아 야 이거 아직 안 넣은 거야 적금 아직 안한 거야 야! 힘으로 뺏어! 힘으로 뺏어! 나 철랑이! 철랑이! 이게 된다고? 언니 진짜 미안해! 현수? 어머 떡볶이집이 있었어! 떡볶이집이 있었어! 다행이다! 너 왜 이렇게 친척하다, 얘가! 언니 진짜 미안해, 진짜로! 이게 있네! 얘 이게 있어! 나 이거 진짜 안 사! 이거 얼마나 감자 불렀는데! 아, 진짜 계약금이라서 진짜! 아, 살았다! 나 이거 할머니한테 진짜 욕 먹을까 봐 너무 무서웠는데 큰일 날뻔 했다! 아, 진짜! 아니, 이거... 왜? 어? 언니 돈 맞아? 어, 이거 내 돈 맞는데 왜? 내 돈 맞잖아! 내가 아까 너한테 준 돈이잖아! 막힌 돈! 왜? 아, 진짜... 언니 돈... 언니 돈이라고 이게? 언니 돈... 언니 돈이라고 이게? 어, 이거 내 돈이야! 아니, 아까 내가 너한테 맡겼잖아! 아니, 이거 지금 떡볶이 집에 찾았다고 가져왔잖아! 아, 왜 그래? 아니, 그 언니가 이거 내 돈인데? 뭐? 이거 내 돈인데? 아, 뭔 개소리야! 방금 네가 떡볶이 집에 찾아왔다며!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아니, 수빈아! 네가 떡볶이 집에서 방금 찾아왔다고 얘기했어, 안 했어? 아니...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그... 그거...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그... 그거... 왜 애들이 뭐라 그랬는데? 왜 애들이 핑계를 대? 뭐가 네 돈이라는 거야, 지금? 아니, 그니까 언니가 이거 돈 막혀놓고 잃어버리는 거... 아, 뭔 소리야! 애들이 얘기해줘. 애들이 장난친 거겠지! 아니, 그래서 이거 내가... 이거 내가 뽑아온 건데? 아니, 이걸 봐봐, 수빈아! 지금 내가 뭐 돈이 따로 숨겨 놓은 것도 아니고 나는 너한테 빌려준 돈 그대로 난 받아보준 건데! 근데 이거 내가 뽑은 건데, 이거? 아, 왜 그래! 너 장난치는 거야, 지금? 너 아까 전에 네가 이러버린 거 장난쳐놓고선 지금도 이것도 장난치는 거야? 야! 이거 통장해야 돼, 이거 완전! 제정신이야? 야, 얘들아! 수빈아! 나 너랑 진짜 이렇게 뭐 연 끊고 이러고 싶지 않아, 300만 원 가지고 왜 이래! 아니, 그냥 내가 내 통장에서... 야, 우리 팀이야! 내가 통장에서 뽑았어, 내가 이거 내가! 그만 좀 해! 아무래도 가봐야 하니까은... 어, 여보세요? 할머니? 어, 전 찾았어! 아니... 내 팀이 친 거지 막혔다가... 어, 막혔다가... 어, 맞아, 600만 원! 응? 어, 600만 원 찾아서 가고 있어! 600만 원이 어딨어? 왜 이래? 아, 600만 원이야, 어딨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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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! 야, 잠깐만! 10만원! 10만원! 야! 정석아! 야! 정석아! 저 10만원 쥐기로 했어요! 아니! 10만만원이 어떻게 와! 여기 뒤에 300만원이랑 여기 뒤에 300만원 가지고 야! 이 시스! 고등장! 아! 얼마 필요하다고 했지? 저희... 아까 10일에 매 아까 10일에 매 그럼 갈게요 좀 해! 야! 이 고등장아! 야! 캐캐! 야! 캐캐! 아! 야! 300만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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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라! 구독해라! 좋아요도 하거라! 댓글도 남겨라! 댓글도 남겨라!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을 남겨라! 아! 콩! 찐콩!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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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!